05492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컴 위드입니다. 한컴 위드의 테마는 핀테크 랜섬웨어 블록체인 정보보안드론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이 있습니다. 한컴 위드 은 은 동사는 1999년 4월 1일에 설립되었으며 2001년 11월 1일 코스닥 시장의 주식을 상장함 암호인증 분야에 특화된 기술력을 축적하여 비일시거래와 비일시거래와 같은 전자상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인프라를 제공함 2018년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 블록체인 세큐리티 스위트 블록체인 플랫폼 행캄 슬레저를 출시하였고 2019년 포렌식 사업을 영위하는 한컴 gmd 합병함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1999년 3월에 설립되어 전자상거래 보안 솔루션의 개발 및 공급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음 대시 인증 및 데이터 보안 업체로 국내 최초 인터넷 뱅킹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파이도 uaf slash uef 통합인증 획득으로 생체인증 시장에 진출하였음 대시 신규 사업으로 동사가 보유한 통합기 관리 pki 파이도 생체인증 통합인증 등의 보안 솔루션의 블록체인 기술은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한 제품을 출시하였음 재무 대시 블록체인 보안 솔루션의 수주 위축에도 pki 기반의 보안 솔루션 수주 증가 및 디지털 포렌식 부문의 양호한 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신장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에도 매출 신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소폭 상승 지분법이익 감소 등으로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pki 기반의 보안 솔루션 및 디지털 포렌식 부문의 견조한 성장 지속 비트 컴퓨터와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 전자 서명 개발로 성장 동력 확보 2022년 9월 2일 기준 장마감 한컴히드의 시가 총액은 1436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한컴히드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620위입니다. 한컴히드의 상장 주식수는 2821만 7천여든 한주입니다. 한컴히드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한컴히드의 퍼은 17.61페이고 추정퍼은 n-a페이며 동종업계 퍼은 36.61페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1.8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8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512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7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8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90배 5678원이며 배당수익률은 n-a%입니다. 네이버증권기준투자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주관은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수치를 보면 –4억원, 24억원, 28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수치를 보면 337번지억원, 71억원, 55억원입니다. 한컴히드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59번지 28%이고 유보율은 928.22%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9.41이며 전일 대비해서 6.20-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5.88이며 전일 대비해서 2.44-0.3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컴히드의 2022년 9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0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110원보다 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13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컴히드의 종가는 5,090원이며 주가가 한컴히드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컴히드의 종가는 5,090원이며 주가가 한컴히드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한컴히드는 거래량 34,13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73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8,730조, 미래의세증권에서 4,633조, 유한타증권에서 4,201은 7조, 신한금융투자에서 3,428조, 대신에서 2,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315세조, 바로증권에서 4,600세조, NH투자증권에서 4,510조, 신한금융투자에서 3,300내조, 노무라에서 3,26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811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핀테크 관련 주 한컴 위드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핀테크 관련 주 한컴 위드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